토끼와 함께 만들어봐요. 아트레진을 레진1, 경화제1만큼 눈금에 재서 섞어줄게요. 요 실들이 없어질 때까지 저어요. 수동 탈포기로 기포를 조금 제거해왔어요. 반짝이 가루를 마구마구 넣을 거예요. 천천히 저어주지 않으면 공기방울들이 공격해올 거예요. 십자가 몰드에 부어주고 있어요. 기포 제거 중 어설프게 만든 몰드지만 내용물은 멀쩡해요. 우둘둘둘한 부분을 사포로 갈고 있어요. 이거 손톱 까는 것이라 꼼꼼하게 잘 갈려요. 빨리 다듬고 싶으면 사포를 바닥에 깔고 문지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접착제를 바르고 꾸며볼게요. 큐빅을 붙여볼까나요? 아 큐빅은 아닌 것 같아요. 금칠을 해보아요. 아니, 이 금색이 별로네요. 다른 금색으로 덮을 거예요. 아래에 UV 레진을 깔고 파츠를 배치하고 있어요. 이 그림은 풍선보따리님 채널 아트예요. 풍선보따리님 채널은 풍선으로 아트를 해요. 구독자 수 비공개라서 잘은 모르지만 영상 조회수가 만단이인 걸로 봐서 구독자 수가 상상 그 이상일 거예요. 가보시면 이게 풍선인가? 하며 놀라고 목소리에 반해서 뭐 모르게 되실 거예요. 아, 색칠은 스피드죠. 폴터치 보따리님 이 캐릭터 너무 매력적이에요. 자릅니다. 링을 걸기 위해 구멍을 뚫을 거예요. 종이 그릇이 열을 잘 모아주고 금방 식어서 좋아요. 이 히틀로 열을 가해줄 거예요. 오그라듭니다. 우리 엄마가 아픈 것 같은 모습이에요. 슬픔. 어머, 어떻게 불쌍해 보여요. 무거운 물체 아래 깔아두면 납작해질 거예요. 갈바야미언. 엄마를 살려야 해. 오, 아주 빳빳해요. UV레진으로 코팅할게요. 반짝이 가루도 뿌려주면 더 예쁘겠죠? 자, 다시 십자가 펜던트로 돌아갈게요. 목걸이 체인을 연결하려면 고리가 필요하겠죠? 초강력 접착제로 붙인 후에 UV레진으로 마무리를 했어요. 다시 채널아트 작품을 볼게요. 투명하니까 얼굴이 비춰서 이상해요. 흰색 바탕을 칠해야겠어요. 꼼꼼한 채색을 위해 마른 후 2회 더 칠해줬어요. UV레진으로 도밍을 하고 오븐 구울게요. 자, 이제 체인을 연결하면 목걸이 완성. 풍선 보따님, 수정사항 적어주세요. 이곳에 머무는 모든 이에게 행복이 가득하길.